뭐 드시러 가셨어요? 전골 아 전골 자 제목 좀 바꾸자 니 쫄다고 다니고 자리에다가 뭐냐 그럼 누버라 누버 누버서 봐라 내가 자리하라 한들 니가 앉아서 내 방송 보겠냐 그지? 누버서 봐라 맞은거 아니야 하우세 1분 나 그리고 이제 맛집이다 이 맛집인데 손님도 억수로 많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니까 전국에 있는데도 전국에 있는데도 전국에 있는데도 출소가 벗기되는 아니면 또 그러면 또 대형 썼고 탄산이 그래서 크게 대형 썼고 가면 그 상품이 깔아서 이렇게 되는게 영향은 이제 숙소가 나는 와 11번 들으세요 11번 들었어요 들었죠 번호표 보고 기다려요 먹으라고 지금도 술 안드ELLI 뭐야 근데 우리가 베이춯가 나 나랑 고기맛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진짜 맛집이야 사장님 이거 한 번만 찍어도 될까요? 네 300원입니다 아 너무 쌉니다 500원인데 아 500원 지금 나왔는데 찍었지 내가 얼굴 나오게 해주세요 아니 아니 사장님 얼굴 나오게 해주세요 뭐 나오도록 찍어야지 인사 한번 해주세요 나 나오도록 이래가지고 술도 씹으면 안됩니다 19세 방송이 아니라가지고 술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굴 나오도록 좀 찍어라 동생 예 같이 고 부장님이 이거 하는 거 고 부장님이 고 부장님이 가지 말고 빨리 오라 해서 밥이 온다 고 부장님의 탐구 고 부장님이 가게 이름은 마산곱창이예요 마산곱창냥을 내가 소스를 줄게요 다음에 또 이야기를 또 이제 합시다 이야기를 또 이제 하고 있어 1년 매출이 혼자서 얘기해? 아니요 친구하고 친구 제시하고 친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테이프에 대해서 제가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라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옵니다 인쇄까지 해가지고 테이프 보여줄게요 몇인분? 3인분 내가 알고 있어 3인분 시켜 그걸 마찬가지로 이게 노트 같으면 이쁘게 사다 그래도 테이프에 대해서는 내가 보다 좀 더 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공부를 좀 합시다 우리가 아니 공부를 좀 합시다 근데 중국도 있는 정말 좋아 나 힘든지 중국에 가야죠 뭐 망개요? 누가 우와 러시 형 또 망개요 아니 아니 지금도 하나하나 또 주로 가고 제발은 테이프 세역에서 이렇게 담당이 자 러시 형님 오늘 왜 그러십니까 아니 잠시만요 러시 형님 어 뭐 미션 시키실라 하시던데 러시 형님 감사합니다 완전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감사합니다 자꾸 들어서라 하시던데 몇줄 정보에 들어가자구요? 개발 좀 합시다 이 여기 안에 들어가라구요? 미친놈이네 러시 형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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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께요 하면서 내가 러시 형님 왜 잡파란 짓이냐 어? 응 러시 형님 잡파란 짓이냐 아 인들은 이게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게 테이프 장사했으면은요 테이프 장사 안을 사람보다 위에 서야되죠 왈기 벽입니까 중국산은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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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목소리 나오도 괜찮은데 예 알감라 저랑 요 한번 러시아님 나가셨나? 10%밖에 모두 사는게 어? 아 그거 한 번 알려 우리는 도저히 한 번 먹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 도저히 한 번 내고 싶다 나가셨어요 지금 대한독원에 납품하는 놈이 아주 젊은 놈이 있어요 내가 저먹고 싶다 저먹고 싶다 전골인데 마산고탕이라고 전골만 고창구이 안팔고 전골만팔는데 줄에서 먹고 먹을 정도 겨울되면 더 줄을 더 써야 돼 여기는 재료 떨어지면 바로 마감 중국산이 다 이리 들어오니까 응 좋아해서도 이거 40 몇 달짜리 40 몇 달짜리 45 몇 달짜리 얼만데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거든 새하 테이프 알죠? 새하 테이프 어디야? 새하 테이프 상상까지 도 cena Pan 양념 뭐 하늘 하늘 그리고 이제 하늘 어 Can 하늘 전골 1인분에 부쳐놔 낙곱 전골도 있고 전골 밖에 안맞아 두가지 조금 졸아야되요 졸아야되요 졸아야 맛있어 대한민 분 공운이 뭐냐면 3인분 이거 빨리 당면을 빨리 걷어먹어보세요 당면 당면이 국물을 다 졸기때라 당면 당면을 맞추고 국물을 맞추고 국물을 맞추고 지금 국물을 맞추고 7배가 나간다 이건 못하지 따뜻한. 양상의 잘 안고 내가 내가, 이 새끼가 또 복사지 사온다 복사지 주문을 다 해갖고, 한 5일 정도 할 때 전화를 안 받는다 전화자 친구는 이한테 와, 아구 엄마, 대박이네 응? 5만 개 자, 질문 와서 오세요 이 새끼는 뭐에 비해야 하는지 복사지 물고 갈라 가벼워 복사가 원래, 원래 한 번 해봅시다 내가 그 루트를 내가, 루트를 내가 내가, 내한테 사로 부자해라, 그래 내가, 내 가게에, 어, 팔리문을 하겠다네 아, 또 문어 아, 나 되네 오, 여기 식을 샀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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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저, 한 개 아까씩 우리니까 이게, 식을? 아니, 내가 농담이 아니고요 저, 저, 뭐? 왜? 물 좀 떼가지고 그냥 식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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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도 식을 먹은 거, 밥은 뭐, 내가, 내가 배고프는 거 으아 식을, 제가, 아무 분 아이가, 식을? 고춧가루 도전에 그런 민원이 도부장님이 인원이 없네 안그런나 내가 보면 밥벌이 해가지고 이리 살아갈대 오다가 조금 아끼고 이렇게 물어 고창조돌 나무가 나겠다omatic 외자lee commenting mamtan 호불호 서서 그릇카메라 도TT 대한독은 매출이市장 10불 다가서 사무줄 여름 투입에 주는게 축구에서 해가지고 옵니다 양통운에 보여줄게요 옵니다 됩니까 양통운에 해가지고 해봅시다 우리가 오전에 무슨 낫지 낫습니까 진짜 결사가 술안전하고싶은거 네 내 가게가 80일내로 그쪽으로 갔다 잘 나갔습니다 다 먹습니다 님들 비 Vault 고향이 이거 바로 먹어도 돼요? 고향이 옛날에 한 번 죄송합니다 지금 탄약이라 지금 내 마음입니다 그리고 도전을 한 번 해볼까요? 맞으면 한 번 해보고 안 맞으면 안 하면 되고 그죠? 맞으면 한 번 해보고 맞으면 너무 맛있어 아, 뜨거워 아, 뜨거웠어 뜨거웠어 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춧가루 고춧가루 떡볶이 떡볶이 계란 authoritarian 아니 브랜드가 없다! 그럼 우선 페이트가 있을 것 같아 응 거기 25,000원에 들어왔어요 25,000원에 들어왔어요 내가 그래 3만원에 한 박스에 3만원에 들어오니까 거기는 45매장과 50매장만 보냈다 25,000원에 들어왔어요 그냥 그 많이 들어왔어요 25,000원에 들어와가지고 커프집에 100만원에 200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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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프에 대해서 내가 고고장님보다 못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여느러나 그렇지 그래서 야 3만원 더 가라고요? 저 못먹어요 응